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3대0이라는 좋은 기록으로 우승을 깔끔하게 해서 기분 좋고요. 스프링 때 아픈 기업을 제대로 갚아준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저도 시원이라는 팀 상대로 결승전에서 3대0 내기 진짜 쉽지 않다 생각하는데 오늘 저희가 그만큼 집중력도 좋았고 잘 준비한 것 같아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롤리컵도 남았는데 오늘 결승점도 어쨌든 완벽했던 판도 있고 완벽하지 않았던 판도 있어서 더 잘 다듬어서 롤리컵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T1이라는 팀한테 많이 막혔는데 T1을 꺾으면서 3대0을 이기면서 이렇게 처음 우승을 하는 기회가 되니까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진짜 되게 지금까지 저도 그렇고 팀원들도 그렇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다같이 우승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 남을 롤리컵도 진짜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많이 들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최고의 팀원들과 최고의 자리에 와서 어떻게 되셨고요. 그리고 롤드컵에서도 팬분들 기대에 맞게끔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결승 준비하느라 다른 팀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더라도 근데 제 평소 생각이니 LPL팀은 딱히 한 팀을 경기한 것보다 다들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한 팀 보다는 LPL 자체를 경기한다고 생각합니다. 펜타보다는 바론이나 팀적으로 어쨌든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냥 바로 버리고 생각보다 욕심도 딱히 안 났고 그냥 바로 바론으로 무조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습니다. 어 일단 그냥 우승을 처음 해봐서 그동안 너무 아쉬웠던 적이 많았어서 좀 감정이 복받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승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생각하긴 했는데 룰루 선수가 허락해주지 않아서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감사하게 룰루 선수가 허락해줘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우승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헤드셋을 벗으니까 홈성소리랑 이렇게 이렇게 기뻐하는 그 소리에 이제 실감이 나면서 정말 좋아했던 것 같고 홈길이 상당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19년도 때 제가 제일 기억이 많이 났는데 그때 그 썸머가 다 끝나고 이제 팬분들 뵀을 때 너무 되게 슬펐거든요. 제가 슬프기도 했고 되게 죄송한 마음을 많이 들고 제가 포기하려고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졌는데도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을 보고 어 진짜 앞으로는 이런 마인드를 절대 가지지 말고 좀 진짜 어느 경기든 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자는 마인드로 좀 되게 사람으로서 성장했었던 년도인데 그때가 되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일단 최선을 넘어왔음으로써 이제 저에게는 이제 저희의 상위룸이 그런 부담이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프로점만 더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감독님 원래 이런 거는 지면은 감독님이었지만 이 지면은 선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선물을 기대할게요. 저도 감사합니다. 선물을 기대할게요. 일단 예상치 못했던 MVP여가지고 좀 놀랐고 어쨌든 사실 제가 MVP 받았지만 선수들 덕분에 제가 받게 된 거라서 너무 다 고맙다고 전하고 싶고요. 오늘 MVP 받게 된 이유는 일단 2세트에서 게임을 좀 구도를 많이 빚은 게 컸다고 생각하고 3세트를 받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긴 보지는 않았지만 3세트는 그냥 무남난을 했고 그냥 바로는 스마스함을 이겨서 네, 잤던 것 같아요. 일단, 일단 졌긴 했지만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시아시아 하기 위해서 한마디들이었는데 제가 그냥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는 기회가 너무 운좋게 3원전 5세트도 진짜 역전 꾸역꾸역해가지고 올라온 스프링 결승에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선수들 결승도 왔고 또 처음 모인 선수들이었는데 그만큼 진짜 좋은 기회였다는 거를 좀 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다시 서머 때 만들 수 있고 꼭 만들자 하고 또 만들더라도 꼭 이번에 후회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들을 다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 상대 정돈이 탑조 공선에 발견되면 이제 왕호윤은 튜너 선수가 잘 콜 해줘서 항상 회피하기 쉬웠고요. 그리고 노래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정규 시즌 때 고향을 잘못 걸었다가 지금 계속 그런 질문만 받고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고향을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팀의 좋은 콘텐츠는 팀과 상의를 해보고 회피구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7년도랑 지금이랑 되게 다른 건 그때는 좀 제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팀원 형들의 말에만 늘 움직였고 어떻게 하자고 했을 때만 어떻게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주도적으로도 많이 플레이를 하고 팀원들이 하자는 플레이에 맞춰주고 여러 가지로 되게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충분히 웨일드로 가면은 제가 이번 LCK에서 보여드렸던 폰처럼 웨일드컵에서도 많은 파튼들 다 이기면서 저희 좋은 팀원들이랑 같이 또 게임도 이기고 그렇게 더 좋은 폰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경기 승리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팬분들한테도 좋은 기억이 될 것 같고 저희 선수들도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서 더 좋은 기억,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의 젠지, 저도 그렇고 저희 선수들도 그렇고 후천민들도 그렇고 다 저희만큼 원하셨을 거예요. 팬분들이 그래서 진짜 저희도 당연히 노력했지만 팬분들의 응원 없었으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고 아직 그래도 하나 남았으니까, 룰드컵이 그 룰드컵도 진짜 열심히 준비 잘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선한 경우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계속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전화하고 싶은데요. 제가 팀을 많이 옮겨 다녀와서 제 개인 팬분들이 제가 19년도 이후로 19년도 때 진짜 제가 생각해도 제일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그 이후부터도 그런 모습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응원해주시고 항상 계속 많이 가져주셔서 또 이렇게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젠지 팬분들한테 제가 19년도에 낳을 때 꼭 우승 안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지키게 되어서 다행히 꼭 우승한 팀을 응원하는 팬분들이라는 타이틀을 좀 드리게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아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팬분들이 이제 제가 경기를 질 때나 이기때나 저만큼이나 공감해주시고 몰입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고요. 네. 우승이라는 커리어로 증명을 했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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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ia outros 알겠습니다. 도와 Immer 어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